말숨의 홍수 시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응답할 때 시대는 새로워지고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세의 요나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역전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위대한 과제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교산목사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누구에게 이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에 이끌린 사람은 결국 사람의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 이끌려 성화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고 경산중앙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10월 27일, 28일 새벽에 뵙겠습니다